개빈 뉴스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53인 뉴스엄 주지사는 4월 1일부터 접종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돼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뉴스엄 주지사의 백신 접종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뉴스엄 주지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밝은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의료진에게 농담을 하며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뉴스엄 주지사는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 가지로 달랐다는 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백신을 접종받고 있고 온라인 예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뉴스엄 주지사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어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한편 뉴스엄 주지사는 백신을 맞을 자격이 되면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하며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 백신을 맞은 후에도 절대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제까지 1,800만 도스 이상 접종이 이뤄졌고 670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캘리포니아